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예술이다 그죠 장을 보면은 거의 뭐 어떻게 돼 장이 뭐 빠질 것 같다가도 빠져? 조정?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거 보면은 제가 누누이 계속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기로 듣고 흘리시면 안된다 금리가 뭐 어쩐네 저쩐네 뭐 뭐가 뭐 물가가 이런네 뭐 그거 2022년에 다 그냥 다 얘기 나오고 끝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똑같은 이슈로 똑같이 악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3년 만큼은 올해 만큼은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포지션을 잡아가도 된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을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9,000 한번 트라이 해줬고 슬금슬금 저점 높이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이슈 자율차 국가표준 25건 제정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게 있어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게 있는데 어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규제 규제라기보다는 규제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 같고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어떤 산업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애플 자율주행차 폭이 없다 여전히 활발한 주행 테스트 포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뭐 테슬라 애플 뭐 애플은 오랜만에 나온 얘기지만 테슬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 기업들이 이걸 포기를 할까 혹은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까 현대기아차 테슬라 포기 안합니다 절대 포기 안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뉴스 하나에 뭐 갑자기 리콜 됐다 사고 났다 이런 거는 다 어떻다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거 노이즈 아닌가 악재 아닌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시간이 걸릴 지연정 우리가 보고 있는 뷰 제가 설명드린 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 아마 모트렉스 주주분들 제 거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말 바꾸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말을 바꾼 적도 없고 우리가 보는 뷰 그대로 계속 똑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을 넘어가는 코 앞까지 지금 3번 트라이 해줬어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가면 네 번째 트라이입니다 저는 요번에는 한번 좀 상승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모트렉스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이슈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날려버릴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최근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엄청나게 움직이죠 제가 과거에 삼성 SDI 영상을 찍을 때 삼성 SDI가 집중하고 있는 게 전고체였어요 2년 3년 전에도 왜? 다른 데서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힘 준다 사실 이것도 냉정에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거든요 일본이 너무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 따라가는 입장이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주식장 보세요 전고체 배터리 일단 뭔지 몰라 근데 이재용 아저씨가 전고체 배터리 라인 한번 갔다 갔대 바로 뭐가 돼요? 테마 형성 그런 것처럼 모트렉스도 결국 자율주행차, 자회사 로봇 이걸로 였겠죠 이게 메인이니까 근데 어떤 이슈를 어떻게 갖다 붙일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뭐냐면 치매 치매 조기 키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움직인 건 뭐냐면 탈모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모르는 거를 뻥쳐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뭘로 날리지는 않아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메인인 기업인데 로봇으로 날릴지 자율주행으로 날릴지 아니면 일반 자동차 섹터로 날릴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2만원 넘어갈 때 분명 어떤 이슈를 붙일 거예요 그 붙인 이슈가 뭔지 나와주면 됩니다 그 전까지 예상, 예측, 예단할 필요 없다 그대로 그냥 뷰대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이 좀 더디곤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래도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발산해주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2만원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일단 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거나 갑자기 거래를 확확 붙이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고서는 2만원 언저리 부근부터 나올 거예요 오늘 19,000원 한 번 트라이 해줬기 때문에 19,000원 안착하면 2만원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도주, 또 오늘 뭐예요? 또! 로봇, 또! 2차전지, 주도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정해져 있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 카톡창 뜹니다 모트렉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모트렉스 남겨주시고 기준점은 얼마? 2만원 바뀔 필요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다 2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이제 아우토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 드린 대로 채널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